글밀 EKG 컨퍼런스 시작하자 하겠습니다. MySQL Stachycardia를 좀 가져와봤는데요. 한 150회 정도의 레귤러한 RR 인터벌 보이고 있고 PAV가 하나씩은 보이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게 1-to-1 컨덕션인지는 제가 확인을 잘 못해서 가지고 이게 PAV가 맞다고 하면은 RRP에 맞당한 것 같습니다. RBB 패턴 보이고 있고 left-axis deviation 보이고 있습니다. . . . . . 그 반대가 최소한 정제 브랜드에서 이 부분을 응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스피릿에서 원장한 이 부분은 피해자링 인쇼시에이션 인쇼리보기 때문에 인쇼리보기에서 양육성 암호를 파악을 생각합니다. AVG 또 J량이 보이는 것 같다, VG라는 거죠? 다른 에비안은 없지만 이게 왜 파스프라 그랬어? 전달 브랜딩 블로그는 이제 엑셉트 데뷔이션로 왔습니다 엘리펀드 대성애인데 어느 쪽인 것 같아? 엘리펀드는 굉장히 크잖아요 조종한 엘리펀드 대성애인데 엘리펀드의 피스코 엘리펀드 대성애는 어떻게 따라가 ?? 엘리펀드 대성애는 어떤 말인지 엘리펀드 대성애가 밖에 나왔네요 에이펀드 대성애는 문제인 것 같다 물론 B1, B2 보시면 엘리펀드 대성애 가기 주의 evidence of a disease of ET is ADRF level check complex process QRS, VARG, VARG, S-segment, 모이자, P-web, dissociation 그 다음에는 고장폐, QC, QC, QC 그리고 원 patient has most likely to take dissociation and then also has a fusion. B2 내려져가지고, B2, with that tracing, bottom. 맨 마지막, 내려오세요. and if you lead to, B2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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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보고 올라왔어요. It is narrower than it. 그쵸? 그니까 이게, 그 다음에 다른 Characters이 뭐냐면은 B2는 물론 B1에서 라이반들인데, 라이바드 이어가 정상적으로 야바렛을 보이지. 근데 그, 그 B2 보시면은, B3, 다음 슬로프에 뭐가 있어? Notting it booked. 그 다음에, X에게는 어떻게 보이자? 이게 굉장히 비자하게 보이잖아.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그 Degree of Deflection, B3에 계속 프로그레스밍하게 와이드네. 봤어? 그 털메을 알 수가? 봤지? Never happen in athletics. This you don't see in athletics. Okay? 그니까, Upstroke, Downstroke, Terminal, S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국은 Ray Dependent Exit Invent. 그게 이제 very common입니다. Okay? 그리고 어떤 리더에서 보시면은, 알테널도 있어. D4가 봐. S가 S, 알테넛. D4. 끝까지. 끝까지. 적어졌다, 커졌다, 커졌다. 움직이잖아. 그지? It's a Ray Dependent, 알테넛. He's a High-Learn-Exercise. He's High-Learn-Exercise. He's High-Learn-Exercise. And Subtile Beatty는 D2가 아이소엘렉트릭이에요. 아이소일렉트릭해요. 이건 아이잖아. 그리고 리드3가 보시면 조금 그 rs 아이잖아. 이 포스터로 파스프 같은 경우는 rs가 되고 끝나죠. 너칭이 inverted date. 이것이 포스터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그 퓨어 입술. 이 포스터로 파스프 같은 경우는 아니 160. 파퓨어 입술 가능성이 파퓨어 입술 가능성이 왜냐면 리드3가 너무 터미널이 아주 크잖아요. 그죠? 파퓨어 입술이 안쪽 파퓨어 입술에 그죠. It is possible. 근데 QRS width가 조금 narrow 사이드에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anterior popular muscle라고 하면 B2가 R이 안 붙어. 좀 낮아지겠지. It is B2. 그죠? 그 라테라 월드 조금 더. R이. B4, B5를 좀 작아야 되고. 그쪽의 popular muscle를 보면. 그쪽으로 보면, overall EKG가 Relatively Narrow Complex 아주 나라하지만은 It is not a typical particular pattern to a situation like this. 그치만은, so, there is an avoid enough to talk to the muscle or directly pt. 그 다음에 다른 위바럭 서반을 먹고 있었네요. APB 있었던 항으로 수정되니까. 에퍼런시 또 인간을 했었을 찬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히스토리가 그런. 다른 심정도 또? 예, 그쵸. 아까 이제, 이전에 AF가 있어서, 2009년에 고려대에서 호베인 어블레이션이라는 시탭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온 이유는, OS 수술받고 나서 PT가 생겨가지고, 그 ER로 내원해서 자르토를 지참해서 퇴원을 해왔습니다. 이틀 뒤에도 체스티커블드 지속되고, 펄피테이션이 있다고 해가지고 ER로 재내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12월 8일 이때부터 자르토 15mg BID로 PT 도즈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요 Slide 1, 뭐냐고 닫기 피드리 captivity 이니스키 임팩이 이니스피인 αυτ бар어 하늘이 어떨까요? 공간에 있어서 천천히 두여 settlement 12L 지점 quit 스타리드 산박션 벌어들 eyesight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리겠지? 뭐의 환자가 이렇게 EKGP2가 이렇게 abnormal, S가 넓어? probably had a insert into something it's more important 그렇지, V2, you're accurate because terminal S가 아까 똑같이 슬로우게 와이 되어있잖아 it's not normal, right? 물론 V4, V5, V6의 S-wave progression은 정상이지만 근데 V6의 아직도 residual S가 더 1 박스 that's abnormal, Duration-Durational Rune 이 환자가 인적이 있다면 한자인데 다른 리딩 있나? 그리고 라이브 브랜드의 유치 네, incomplete 브랜드의 유치 not complete, right? OK, NEXT 이티를 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무실에 살고 있고 설태식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본도 백워크를 리컨킹했습니다. 이때 ER에서 전공인 선생님이 SVT 어버릇을 보고 아데노시윙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즐가 지나갔다가 다시 리커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안가졌습니다. OK. 다이아이킨넬서가 아르티미아는 항상 바뀔 때 Termination or initiation 여기에다 엔소리도 있어요. 병동으로 입원해서 텔레멘트리에 업원을 했어요. 인덕션 될 때 입원한 장판이 어렸다 했나? PAC가 성공적으로 입원된 것 같습니다. 그지? 아버이킨넬서가 아르티미아는 다이아이킨넬서는 히스로가 된다. 일단 환자가 뭐야? 노트럭도 할지지? 맞지? 이 환자로 할지지? 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히스로를 알았으면 유지아버보 아버이킨넬서가 아르티미아 아까 우리 같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지? 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неверо해요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아르바이킨넬서 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러면 아라인 페워리, 처음에는 슬라이크 이레글라 하다가 오르간에 되는 거 보면은 Maybe initiation more, non-sinatial kind of different rate and organize the flow. 뒤에 보시면은 마지막 3 bit, lead 3, lead 3가 막 마지막 3 bit, 그거 피부에 보이지 그 이레글라 같이 보이잖아. 그지? QS 하나 들어가 있고, 남에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기 가 있어, 꼭 전에 정리봐봐 S wave, S wave 올라가, QS 거기 그 다음 거 봐, 녹화졌잖아 전에 뭐가 있던 소리야, another P wave, 있던 소리야 괜찮으면 써메준이 안되지, 맞지? 그러니까 minor detail is very important to look at 그 다음 거 털되있지, 그 남부터는, 그지? 그런 거를 살고, 시리오지, start thinking 이 환자는 이 환자는 흐름이 있던, 이 환자의 피자 하면서 인스터렉터가 있고 반드시 브랜드가 인컵리던데 보고 눈스테리터, 트리그라테크, 테리그라테크, 블러드, 스테리어, 스테리어, 뇌스테리어, 뇌스테리어, 이렇게 인덕션들이 확인할 수 있구요. 1년차 공사 선생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 언더라인하게 말하면 데미지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처벌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도 SVT가 가능하다고 Q&A가 수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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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터에서 섬유해전이 되면서 그래서 일단은 patient history가 마카리 파트도 넓은 데 벌써 이 체인인 프로젝션이 조금 더 지워지지 그래서 니가 있는 환자에다가 오피투 마카리 인파체는 클라이게 따르는 건 없고 섬탈적인 것 같죠 그래서 섬탈이 마이의 다행인 분들 제일 힘든 오피투 마카리 인파체 아이들에 있는 포스터로 인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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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체가 저게 HR 키스카디아는 오버나이자 이특이블레이션의 매니어로 핸드특신을 ckd representation dkd만 가지고 진단 내리는 건 내가 보다는 내 레벨에서는 not really not yet because the history is the right side of the new section yeah real-time life is an episode of the ship you have all the internet in front of you and how to get to that one here is the case of late transition in the case the story of lv anterior or the diffusion scott is my theology early transition is a certain meaning of the fact that it is not early transition? 네, rv쪽의 스트레인인 아이디는 그런 사람 말로도 조심해요. Early transition이 되는 경우가 뭐가 또 있겠어? 단자 심장이 정상계 아닌 단자, 돌아도 있는 사람. 그게 첫 번째 제일 common한 거겠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심장이나 왼쪽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마다 좀 부여야겠어. 제아스사람들이. 우리는 이 게이지 일들을 surface recurrence 붙이지, 심장에서 못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트랜지션이 바뀌어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rv쪽이라면 s-wave가 범행하게 다 있지. lv가 트랜지션이라면 없지. 그니까 그런 디펜스 페이스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텍스로카리아가 another example이고. right?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도 약간 polytransition 이라는 좋은 경우네요. 왜냐하면 rv쪽이 있으니까 your vector, horizontal vector이, shifts 되있지. 그렇기 때문에 you're going to, when you have a conduction of rv, 저기에는 early transfer이기가 힘들어. or late transfer. 왜냐면 벌써 conduction, 푸깃이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OK? 일단 QRS가 내려가고, 아벨스가 없는 데서 난 정확하게, 이제 early transfer이기 때문에. 간단한 실수. V6에서 rs-wave가 또, 1보다 작아가지고 또 VT로 또. 네. 그 보기에 또, 바로 원신거죠. 이제 그 프로게스에나 그 그 뭐랄까. rv가 이제 뭐랄까. 좀 rv가 이전 기장상. let's go on the book, v5. 그리고 그러나 전공연이 있는 게 있네요.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bgm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오늘 나 공부 시켜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your name is Charlie.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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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